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리오프닝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리오프닝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제주항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각국의 코로나 규제 해제가 빨라지게 되면 리오프닝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봤는데요. 그 중 항공주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주항공 같은 경우 지난해 하반기 자본 확충으로 자본 잠식 우려가 없고 저가 항공사 중 빠르게 실자고 회복할 수 있을 기업으로 내다봤는데요.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랬고요. 리오프닝주가 들썩이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제주항공은 기업명의 회사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저가 항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많이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사거리 일제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좀 늦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독감처럼 관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 발표도 한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행 규제 완화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단기간에 빨리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되겠지만 이게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조금 보기 때문에 이걸 좀 단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알맞는 종목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강공사 중에서도 이제 제주항공이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는 이유가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재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적강공사 중에서 사실 이 제주항공이 갖고 있는 기재수가 가장 많습니다. 40대가량으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추후 인재 업황이 회복될 시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굉장히 좀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가장 이제 수익 기여도가 높은 쪽이 이제 중국 쪽인데 아마도 이제 내년 3분기쯤에 재개가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면은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영업이 회복이 가장 빠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바로 자본 잠식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지금 굉장히 좀 해소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여태까지 적강공사 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이제 자본 잠식 때문이었죠. 지네어도 그렇고 사실 제주항공도 그랬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그 자본 잠식에서 먼저 탈피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3분기에 일단 5분의 1 정도의 어떤 무상감자를 또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4분기에 이제 영부채 발행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상증자까지 2,300억 원 정도 이제 자본 확충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그동안의 어떤 자본 잠식에 대한 재무적인 리스크는 지금 완전히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회복 시 당연히 뭐 재무적인 리스크 이제 발목 잡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제주항공이 이제 화물 운송 사업을 위해서 또 이제 인력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저가 비용사 중에서는 거의 첫 시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대한항공 같은 대형항공사보다 적가항공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피해를 받았던 이유가 이제 화물 여객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비중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굉장히 좀 적자 부문을 많이 메꾸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난해 이제 제주항공의 영업 손실액이 아직 3,150억 원 정도로 적자를 좀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화물 쪽에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화물 운송 실적이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엔 44톤이었지만은 이제 189톤까지 늘어나게 되고 또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248톤까지 또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해왔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메꿔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에 재개되는 어떤 운임 재개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 실적까지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보고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가 지금 한 2만 2천 원대까지 지금 또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정보천 부근까지도 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운임 재개 시에 제가 볼 때 영업이익이 한 1,500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16년, 17년 이제 코로나 이전을 보면은 그때 영업이익이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두세 배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만 2천 원 이상까지도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2, 3년 동안 지금 여행 수요 심리를 굉장히 좀 여행에 대한 어떤 수요 심리를 좀 많이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에 재개가 되면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물리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한 두세 배 정도가량 더 늦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은 이제 길게 보면은 굉장히 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